등이라든지 그런 분들께 인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구강이라든지 그런 자리에서 인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두 손의 높이가 정말 머리 위에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머리 위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두 합장을 하는 두 손의 위치에 따라서 상대방한테 어느 정도의 예의를 표하는지 어느 정도의 존경을 표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. 일반적으로는 보통 그냥 이 정도 가슴 위치에 두 손을 합장을 하셔서요. 같이 사와디카, 사와디카 이라고 인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 표현은요. 자기소개를 하는 것이죠. 제 이름은 OOO입니다 라고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는 겁니다. 여성의 경우에는 디찬이라는 인칭, 1인칭 대명사를 사용을 하고요. 남성인 경우에는 BOM이라는 1인칭 대명사가 있죠. 일반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1인칭 대명사입니다.